전진 물로 전진? 전진 전진 언니도 전진 뭐야 신발 왜 이러고 싶었어 아 참 목마른가? 여름이 근데 거침이 없다잉 저번보다 여름이 근데 거침이 없다잉 제로 나 여기 갈 수 있어 신나 따라가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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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막 엄청 맑은 건 아니네 여름 여름 어디 갈라고 앉아 제로가 안녕 너 옛날 우리 다롱이처럼 생겼다 귀여워 제로이네 제로 혹시 유튜브에 나온 제로이에요? 맞아요 아 진짜요? 아 난 좀 닮았다 생각하고 있어 어떡해 그래서 인기스타야? 얘 인기스타에요 아 진짜? 제롱아 너가 이래서 팬서비스를 하는 거구나 팔 하나만 찍어도 돼요? 대박 제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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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롱이 안녕 제롱아 제롱이 물에 들어가기 싫대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자기가 잘 들어왔어 어 그러게 다행이다 제롱아 제롱아 여기 걸어서 횡단해 볼래? 어 여기 이 정도는 횡단해야 돼 어 이 정도는 누나 먼저 갈게 응 그로 가는데요? 응 그치? 꼬리가 흔들흔들하잖아 응 안아줘요 처음 가는 길이야 처음 가는 길이야 바지가 바지를 한 사이즈 큰 걸 샀더니 지금 끌러내려서 못 뛰겠어 엉덩이가 보인다고? 엉덩이가 보인다고? 내 허리를 엉덩이로 오인한 거 아니야? 내 허리를 엉덩이로 오인한 거 아니야? 제롱아 제롱아 어 관심 있어 라이언킹 같아 라이언킹 라이언킹 진짜 귀엽다 드루이가 드네즈보다 나이 많아 드루이가 드네즈보다 나이 많아 드루이가 드네즈보다 나이 많아 바지 잡고 다니는 거야? 바지가 혼자 올라갈 때 문 좀 내야 내가 운전할 거야. 너가 재롱이 안고 있어. 내가 재롱이 해. 재롱. 잘 먹어. 나도 목마르다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. 잘했어. 물 끝. 또 먹어? 다 먹었어. 잘했어. 역시 재롱이는 에어컨을 써야 돼. 혀가 다 들어갔어요. 아우 예뻐. 계속 만져. 예쁘다. 어떡해. 언니 나중에 이거 보니까 눈이 옥구슬 같다. 깜짝 놀란 거야. 옥구슬보다 별구슬이 더 예뻐. 근데 이게 지금 옥구슬이야. 은쟁반의 옥구슬이냐 옥쟁반의 은구슬이냐? 몰라. 너무 나한테 그런 거야. 조롱조롱 사린잎에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그거 같아. 아이돌 음방 무대 다각도로 찍고 있잖아. 지금 그거 같아. 내 각도로 찍은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. 세로지캠을 좀 찍어줄래? 내 건 가로지캠이고 너 건 세로지캠이야. 세로지캠이야. 집에 가자. 눈 너무 귀여워. 눈을 지금 저 감았다 떴다 하는 저 속도감이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저기 속눈썹 보여? 응 맞아. 속눈썹이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지금 너무 안정감 있어. 아 커트로 진짜 잘생겼다. 귀여워. 지금 내가 뭘 꿈도 안 꾸미는 거 같아. 꿈도 안 꾸고 그냥. 맞아. 눈을 꼭 감았다. 그냥 기절 잠자고 있어. 눈을 꼭 감았어. 근데 꿈 꿀 때는 눈 살짝 벌려져 있고 눈꺼풀 움직여. 파르르 떨려. 그리고 눈알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. 근데 저거는 그냥 잠시 의식을 잃었어 지금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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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지 t 어색. 유라암 유라암 유라야. ο